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의지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약해지고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흔들렸고 의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때에 아브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아브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로시 잡혀갑니다 아브람은 이 소식을 듣고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아브람과 네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일기의 족장과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나라가 이기죠 아브람에게는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이겼습니다 아브람은 롯을 구해주고 빼앗긴 재물도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아브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분명 아브람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을까요 2절과 3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여호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3절 앞부분입니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아브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브람은 벌써 딸이 두 명이나 있는데 아브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람이 록과 헤어질 때도 하나님은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람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로 충만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 걸 경험합니다 대체 그 일이 언제쯤 해결될까? 이 빚을 언제쯤 내가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1절 중간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잘 아십니다 상황에 따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람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돈과 권력과 지식이 방패겠지만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방패입니다 하나님보다 견고한 방패는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큰 상급은 없습니다 아브람은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해 주신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동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 아브람 믿음의 수준이 보이십니까? 방금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죠? 아브람이 이르되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약속에는 대답하지 않고 내게 무엇을 주실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브람 말에는 지금 불만이 섞여 있습니다 아니 아들도 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브람이 뭐라고 하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자 지금 자기 방법대로 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속자를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일지 몰라도 아브람처럼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속자를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상속자를 이 엘리에셀로 결정했다는 건 아브람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의심했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만일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엘리에셀이 아무리 마음에 들었어도 상속자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해 두고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방법대로 대책을 마련해 놓은 아브람을 꼬집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브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친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아브람이 믿지 못하자 이번에는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람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은 그제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믿었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 이 아만이라는 뜻은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만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자주 쓰는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지금 그럼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점점 몸이 약해지고 언제 또 전쟁을 치러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늙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태를 열어 능히 아이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람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여기에서 의로 여겨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람의 믿음을 기특하게 대견하게 여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다시 좋은 관계로 맺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자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자 자기 방법대로 상속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또 자기 방법대로 대책을 마련해 놓거나 살 길을 마련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면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